오늘 함께 할 이소바는 독사와 쇠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 문장씩 볼게요. A snake went into an armory. 뱀 한 마리가. 여기서는 특히 이야기상 독사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Armory 하면 무기거나 무기를 만드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대장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독사 한 마리가 대장간으로 들어갔습니다. as is slithered, slither 하면 스르르 나아가다, 미끄러지든 나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뱀이 움직이는 모습을 딱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기서 as는 when처럼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보면 돼요. 독사 한 마리가 바닥 위를 키워다니는데 a file, 여기서 file은 작업용 도구로 사용하는 뾰족한 쇠줄을 말하는 거예요. 쇠줄이 poked, 뱀을 찌른 거예요. 즉, 독사가 바닥을 키워다니다가 쇠줄에 찔렸습니다. 라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and a raise 이 표현 어디서 본 듯하지 않나요? 농부와 뱀의 이야기에서 농부의 아들이 뱀에 물려 죽었을 때 농부의 심정을 and a raise라는 말로 표현했었어요. raise라는 단어는 아주 심한 분노를 가리킨다고 했었죠. 이 경우에는 뱀이 쇠줄에 찔려서 아주 화가 많이 난 거예요. it turns around, 돌아서 try to stink sink는 무엇뭇을 가라앉히다라는 뜻도 있고 어디어디에 밀어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his fangs, 그의 송곳니를 쇠줄에 밀어넣으려고 했다는 의미네요. 즉, 송곳니로 쇠줄을 확 무르려고 한 거죠. 보통 뱀은 송곳니에서 독이 나온다고 하죠? but he couldn't do any harm 하지만 어떤 상처도 낼 수가 없었어요. to the iron iron은 그 쇠줄을 가리키는 거겠죠? no matter how hard he tried no matter how는 어떻게 하든 아무리 뭐뭐하려 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no matter how hard he tried는 그가 아무리 노력하려 한들 he couldn't do any harm to the iron 쇠에 상처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it is useless 소용없다 뭐가? attacking the insensible 무감각한 것을 공격하는 것은 이 문장에서 attacking은 동사어택에 ing가 붙은 동명사예요. 동명사로 시작하는 attacking the insensible이 원래 이 문장의 주어인데 긴 주어가 뒤로 가고 문장의 시작에는 가주어라고 하는 이시온 형태예요. 즉 무감각한 이를 공격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라는 의미네요. 오늘 함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완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A snake went into an armory as he slithered on the floor a file poked his skin in a rage he turned around and tried to sink his fangs into it but he couldn't do any harm to the iron no matter how hard he tried it is useless attacking the insensible as he slithered on the floor o que? i i i i i i i